송민수 SS 엔터테인먼트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송민수 인사드립니다. 사랑해 못할 있더냐 요간 먹고 살못해 놓은 거지 수호한 자는 지금을 들고 너털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길게 해판올처럼 돌고 돌려가 간옥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가위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하 아하 세상살이 있고 다 그런 거지 ss 엔터테인먼트 송민수 회장님 다시 한번 공감 박수 주세요 놀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수리쇼 친구가 좋아 신나 사랑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지게 해판옥처럼 돌고 돌려가 간옥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가위 없는 거야 미련 따위 없는 거야 영구 배가 없는 거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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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살이 있고 다 그런 거지 세상살이 있고 다 그런 거지 아멘